투데이 이 놈들은 한 폐지 정자옥이 니들 라지투제 괜찮아요? 괜찮아 세탄은 들깨까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고 유인이라니 이제 놈들하고 숨바꼭질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? 이강토 어서 자 선은 집에서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삼모 각시탈은 역시 이선의 자식이었어 이제부터 도라님 옆을 그림자처럼 따르겠습니다 놈이 곧 날 찾아올 날도 멀지 않았어 싸워야죠 기무라 타로를 제가 처단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네